오늘 은혜받고 송치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발금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고도 하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시라고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려운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함께 신원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제자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이 제자들은 세상적인 기준을 본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정말 보잘것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출신의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거니와 대다수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뭔가 특출나게 배운 것도 없었고 보유한 가정에서 잘 자라온 이도 없었습니다 성격 또한 문제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급하다거나 번개 같다거나 다혈 찌르거나 또 막 기뻐했다가 또 막 슬퍼했다가 그나마 조금 배웠다고도 하는 가장 똑똑한 가론 유다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모아서 따로 제자로 불러 세웠느냐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지금 당장은 실수도 잦고 약점투성이고 어쩔 땐 또 믿음도 적어 보이고 또 어쩔 땐 얼마나 답답했는지 예수님조차까지도 뭐라고 하실 때가 많았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과 먹고 자고 24시간 함께 생활을 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모습을 다 보게 하셨습니다 특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까지도 직접 목격했고 사도의 인정 그 오순절날 마가다라빵에서 성령이 임하셨던 그 능력을 직접 체험하면서 놀라운 영적 성장을 이루기도 했고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다 승교도 하게 되는 그러한 사도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세 1장 26전에서 28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예수님께서 부른받은 12명의 제자들은 분명 모자라고 성격에 문제가 있고 배우지도 못했고 정말 보기에 따라서 너무나도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었느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흔히 아싸라고 말하는 아웃사이더 성향에 강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택하셔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능을 그 당시 12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재앙만난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그 권능과 그 권세가 지금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어딜 가든지 보금의 생명으로 충만한 제자 또 생명의 보금을 확산시키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마다 그리스의 생명같이 절대 제자로 그리스의 빛을 밝게 비추는 영원한 망대로 서는 그 응답을 누리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모든 현장의 장막터를 넓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는 열두 제자를 세우기 위해 산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보금서를 통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든 삶 가운데 어떤 중요한 사건 전에는 반드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누가는 다른 보금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더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먼저 히브리에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율한 힘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조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더불어 모든 특권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재앙과 저주를 없애는 큰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배 때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받은 은혜 그리고 오늘 받은 은혜 또 내일 받을 은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새 은혜를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인간에게 찾아온 운명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당시 그 유명하고 뛰어난 바리세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연구하면서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율법과 종교 생활에 빠져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필요 없다 우리가 노력하지도 않는데 무슨 구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지 않고 무작정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을 읽는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또 노력했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그 약속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성사미 하나님과 사탄과 천사도 듣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는 영적 세계를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는 기도가 될지 몰라도 성사미 하나님께서는 그 완벽한 응답을 위해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탄 또한 그 기도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군 천사들도 우리의 기도를 알고 요한계시록 8장 3전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받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고 이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담대히 사용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오늘이 되어서 가는 모든 현장 현장마다 보금의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영육간의 장막터를 넓혀가는 그 응답을 체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유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려운 유다라 기도를 마치시고 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 열두 명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잘난 바르세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세리들도 아니고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무식하고 성격 더럽고 난폭한 어부들을 뽑은 거냐 그나마 좀 배웠다고 하다가 결국 배신자가 되어버린 가려운 유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사람들을 모아다가 제자로 뽑았느냐 하나님께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부르지 않고 무식한 사람들만 그러면 부르는 거냐 그럼 또 어부들은 다 무식하다는 얘기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만 제자들로 부른다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 선택 기준은 뭐냐 바로 복음을 받고 깨달은 그 시간표가 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사람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표가 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멀리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서기관이나 바르세인들을 먼저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분명 자기 자리, 자기가 앉아야 할 그 자리를 먼저 찾았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맡아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했을 때 예수님의 눈에 들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배부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 고민을 가장 먼저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은 물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에 물론 이루어지긴 했겠지만 훨씬 더 늦어졌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걸 물을 줄도 모르고 인본주의를 쓸 줄도 모르고 오직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믿음에 도전을 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기에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을 제자로 뽑은 그 기준은 또 뭐냐 한마디로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느 동무들처럼 영혼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창조주의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끼시는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실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느 방송 프로그램 제목처럼 태어난 김에 어쩔 수 없이 살다가 여행도 하고 결혼도 하고 대출도 받고 빚값고 아예 분유값도 벌고 학원 및 대학 등록금 등등 뼈 빠지게 고생고생하다가 살다가 고생고생하며 살다가 가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죄가 찾아왔고 그 죄는 영적인 거라서 영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신이 떠나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 제자들을 지금 택하여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이 시대 예원교회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노리고 체험하는 기도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 찾아오는 영육 간의 질병들을 알지 못합니다 복음 몰라 빠져버린 그 귀신 문화 속에서 허접거리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기도를 할 때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그리스도를 신나고 기쁘게 체험하시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전세계 열방을 얻는 237망대로 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영생에 이르노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온 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씨 뿌리는 것은 그럼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께서 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두는 것은 그럼 누가 하냐 일꾼이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일꾼은 거두는 그 기쁨에 그 즐거움에 참여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어떠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거두는 기쁨에 같이 경험시키고 같이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여도 가난해도 상관없고 성격이 좀 모나고 부족하고 다혈질이어도 다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못 배웠어도 다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의 정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해 놓으신 일에 가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 사도의 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거두는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고 보내신다라고 했을 때 내 능력이 좋고 나쁘고 나는 내성적이고 모자라고 그러한 열등감과 비교우식과 부족함에 이런 것들은 다 생각할 필요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거두러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가 됐냐 안 됐냐는 생각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 목사님께 상상하시는 말씀이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로 순정하면 된다라는 그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장에 미리 다 끝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기도하면서 2024년 내 장막털을 넓히라라는 그 성취절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힘차게 믿음의 도전을 언약의 도전을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추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시고 또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시면서 장막터가 넓혀지는 행복한 체험을 매일매일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